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외국 기업가 중에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데요 단지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일구어서가 아니라 그는 항상 그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을 항상 개척했기 때문인데요 뭐 전혀 모르는 남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는 페이팔을 세운 데 이어서 2년 전에는 한번 쏜 로켓을 다시 회수해서 10번을 재활용하는 그 좀 그 재활용되는 그 로켓가 다시 이렇게 랜딩하는 장면은 그 뭐 봐도 봐도 신기하고 그렇던데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세워서 뇌에 직접 그 전극을 심어 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지식을 직접 뇌에 로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전신마비 환자에게 전극을 심어서 그 인공팔을 움직이는 데까지 성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인공지능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인공지능 로봇의 딥러닝으로 풀어보는 미래의학과 관상성형수술이라는 동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이 19년 전인 2001년도 성형외과에서도 일어났었는데요 이 사각턱뼈를 뼈를 깎아서 수술하지 않고도 단지 주사만 한 방 맞으면 이 얼굴을 이렇게 갸름하게 줄여준다는 논문이 이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렸었습니다 이 책이 바로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절이라는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인데요 우리가 과학 잡지 중에서 제일 유명한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입니다만 성형외과 학회에서는 이 PRS 논문이 가장 원탑으로 가장 우수한 논문이 실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SCI 논문 중에서도 등급이 있는데 임팩트 팩터가 4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자면 저도 이 책에 이 저널에 제1저자로도 논문을 올린 적이 있고 제3저자로도 논문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이 PRS 저널에 이렇게 이런 논문이 실렸었는데요 그때 여기 이렇게 Germany라 그래서 독일 의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각적이 있는 얼굴들이 이렇게 좀 갸름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거의 뭐 19년 전 책이다 보니까 뭐 칼라도 아니고 흑백 논문이네요 요즘은 뭐 논문이 막 동영상까지 다 나온 아주 뭐 최첨단 논문인데 이 당시 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흑백으로 좀 논문들이 좀 많이 후질골 하였나 봅니다 이때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그야말로 뭐 성형외과 특히 우리나라 동양 쪽에 이렇게 성형외과들은 그냥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뭐 뼈를 수술하지 않고도 주사 한방으로 얼굴이 작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뜨렸습니다 이렇게 그 요즘에는 그 보톡스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많이 맞게 되는데요 그 이 보톡스가 워낙 그 효과가 좋다고 보니까 그 부작용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크기와 면적을 그 왼쪽과 같이 잰다고 하였을 때 사각턱 보톡스가 타겟으로 하는 근육을 오른쪽 그림의 빨간 부분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왼쪽 얼굴에서 빨간 화살표 길이 즉 하관이 갸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옆에서 보면 왼쪽에 하늘색 점선 원 부분에 교근 혹은 저작근을 위축을 시켜서 하관의 넓이를 줄이는 것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근육이 위쪽으로는 광대뼈에 붙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각턱 뼈에 붙어 있는데 만일 광대뼈가 클 경우 이 근육이 푹 꺼지게 되면 광대 아래쪽이 패이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여성의 경우 사각턱이 있고 광대뼈도 튀어나와 있는데도 예쁜 이유는 코 옆 꺼짐이 이렇게 융기되어 있으면서 코끝 인중 입술의 그 비순각 라인이 그 연예인 비순각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코 옆 꺼짐이 없는 장두영 얼굴이기 때문인데요 이분의 턱 라인을 분석해 보면 까만색의 턱 라인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귀 밑에서부터 입술 아래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짓 귀 밑 사각턱 부분의 노란 원부분 그리고 입술 아래 파란 원부분의 앞턱 부분 그리고 뒤턱과 앞턱 사이에 존재하는 빨간 원부분의 중간턱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턱 라인에는 앞턱 중간턱 뒤턱에 나누어지는데 사각턱 보턱스를 맞게 되면 이 노란 원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간 원과 파란 원 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게 되는데 만일 파란 원 부분이 작은 무턱이나 작은 턱일 경우 사각턱 보턱스를 맞아 노란 원까지 줄어들면 빨간 중간턱만 두드러져 보이게 되는데 통상 불독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 이 빨간 원 부분의 처진 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각턱 보턱스 후 볼처짐 현상은 젊은 경우 나이 든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우에 불독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얼굴에 육질이 많을 경우 심부볼 제거 수술로 그리고 이 앞턱에 받침이 부족할 경우에는 파란 선과 같이 무턱 교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근육이 줄어들면서 얼굴 볼륨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피부도 같이 이렇게 수축을 하여 주면 갸름한 얼굴이 되겠습니다만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큼 피부가 동반하여 수축을 하지 못하면 인여된 조직이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20대 여성이 만삭이었다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20대의 피부 탄력으로 복부의 피부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습니다만 50대의 여성이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져서 이렇게 몇 달 동안을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50대의 피부 탄력으로서는 수축되지 못하고 그 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처져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각턱 보톡스를 줄여서 맞거나 아니면 맞지 말거나 아니면 리프팅 보톡스 위주로 이렇게 맞거나 해서 처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서 효과가 없는 얼굴도 있냐 뭐 했을 때 이 교근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효과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있겠습니다 만약 효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아주 좋고 사각턱 근육이 클 경우에는 효과가 좋겠지만 반면 사각턱 근육이 굉장히 커서 효과는 좋은 반면에 이 사각턱이 커서 다시 재발을 잘한다는 그 좀 약간 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겠습니다 또한 얼굴에 살이 많은데 어 근육을 줄어들면 이 많은 살이 처질 게 아니냐 했을 때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 피부 탄력이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 살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야 너 살 빠졌니? 하고 이렇게 얼굴이 그 살이 빠진 것 모양으로 변할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 있을 경우에는 이 근육이 줄어들었는데 살은 그대로 있을 경우 피부가 수축하지 못하면 도리어 이렇게 살쪄진 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효과는 뭐 20대나 40대나 50대나 사각턱 근육이 있을 때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뭐 40대 50대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뭐 그 다음부터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어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셈은